두환 씨 베트남에 어떻게 전화해요? 국제 전화 카드로 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전화도 해요. 인터넷으로 전화해요? 네. 검수터가 있으면 인터넷 전화가 편해요. 요금도 많이 써요. 저의 기숙사에 검수터가 있어요. 그럼 저에게 인터넷 전화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두환 씨 베트남에 어떻게 전화해요? 로그 두환, 다는 이제 두사부터 부터 때 Việt Nam 장두이 미래요. 국제 전화 카드로 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전화해요. 국제 전화 카드로 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전화 또 해요. 그럼 저에게 다가 두사부 안 드라짓. 하여간 이제 두사부 다 부터 인터넷 봉가요? 인터넷으로 전화해요? 인터넷으로 전화해요? 다는 이제 두사부 다 부터 인터넷 르? 네. 검수터가 있으면 인터넷 전화가 편해요. 요금 또 많이 써요. 네. 검수터가 있으면 인터넷 전화가 편해요. 요금 또 많이 써요. 네. 검수터가 있으면 인터넷 전화가 편해요. 네. 여러분이 이제 두사부 다 인터넷에 어떻게 전화해요? 저에게 수익사의 컴퓨터가 있어요. 저에게 수익사의 컴퓨터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기사는 로봅이 내 컴퓨터. 그럼 저에게 인터넷 전화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마인정 솜줄 브라비티 브라블라 두삽 인터넷 넣은 펑. 따라하세요. 솜타탑 넣디읗. 두원씨 베트남에 어떻게 전화해요? 국제 전화 카드로 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전화도 해요. 인터넷으로 전화해요? 네. 검출더가 있으면 인터넷 전화가 변해요. 요금도 많이 써요. 저의 기숙사에 검출더가 있어요. 그럼 저에게 인터넷 전화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잘 읽었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만나요. 억군지 부가토스나 쭈끼리로비드 오카라틱.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